지난 9월 울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.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. 당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호련이 사라진 시민 영웅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이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울산 동구의 한 이면도로.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.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바로 앞이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곧바로 와서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지나던 차량에서 내린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합니다.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다행히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. 그리고 주변을 지나던 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습니다. 뒤이어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쓰러졌던 남성은 안전하게 임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그리고 5일간의 치료 끝에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.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여성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. 간호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은 사고 이후 쓰러진 남성을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좀 찾고 싶고 밥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소방당국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들에게 하트 세이버 배지와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다면서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.